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도 방안을 내놨다고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희망홀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금일 정부는 대통령님 주재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전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며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계획에 맞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 편성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자치과 협의를 통해 금주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편성하여 정부와 오늘 발표한 지방비 분담금을 전액 확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세출 구조조정 각종 기금의 전용을 통해 지방비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비상경제의 시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재원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민 생활 안전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관련 긴급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급여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외에 14개 시군 지자체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4개월간 급여의 30% 반납을 약속했다고요.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또 공직자 전원이 성금 모금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브리핑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충청남도와 시군 모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14개 시장 군수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할 금액은 월급의 30%이며 총액은 1억 4,200만 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충남도청 공직자 5,900여 명 또한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신 노조 위원장을 빚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도미를 대피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와 같은 참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솔선수범하시고 사회적 참여를 다해주시는 가운데 흔쾌하게 동참해 주신 시장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 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원의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우리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도원의 확진자는 총 128명이며 이 중 8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 되었고 현재 39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금일 발생한 부여 확진자 1명은 공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대행스럽게도 구협 연령대인 10대 미만 6명과 70대 이상 2명은 모두 완치되어 피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자 중 해외 유입자가 총 7명으로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해외 유입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 조치를 확대하기로 밝힌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유입국자의 관리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도내 주소로 든 입국자 중 정부의 강화된 관리 방침 이전에 입국한 사람뿐만 아니라 3월 27일 이후의 모든 입국자에게도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KTX 전용칸을 통해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천안해산 KTX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내일부터 이곳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28일 논산사랑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시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환자 모두를 검사한 결과 종사자 108명, 외래투사 환자 34명, 또 입원 환자 174명까지 전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도에서는 해외 입국자 관리와 함께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에 대한 검사와 관리도 더욱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급성을 감안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15개 시군 372개소, 1만 3천여 명의 고위험 집단시설 전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현재 세계 204개 국가에서 71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세계 각국은 이동 제한과 국경 봉쇄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면 접촉 차단과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더 이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며 다중이 함께 모이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 국민이 사력을 다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사와 모임, 여행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하는 종교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 직원이 17표로 이상이 이 기간 동안 매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구내 식당과 휘실 등 각종 시설에는 모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음식점 행동 수칙을 마련, 도내 식당과 함께 자율적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시정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제1위 추경안이 도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이가 1심 동체의 마음으로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합의한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취소하니 절차만을 거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정령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의아 추경일정 접수와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절차와 지급 과정이 일사불란하고 또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서천, 청양 등 7개 시군에서 4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의 행정령을 총동원해서 신청과 동시에 심사와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균에 지금 지역경제의 피해가 더없이 심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손실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위태롭습니다. 지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소름을 맞잡고 경제 위기도 함께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이 지금 어려운 우리 도민 여러분이 편에 서서 함께 방안을 강구하고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 도민의 삶과 안전이 최후의 버티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계속 발휘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일감 등이 지속될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충남은 위기에 강합니다. 충남도민은 고난 속에 빛을 바랍니다.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묵묵히 비상금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경제기업에 다시 일어서는 시민들, 봉사와 기부로 이어지는 운정의 손길 등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 충남과 충남도민은 처음부터 일치 단결하여 힘을 모았고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남이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성공 사례도 우리 충남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나라를 지켜내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다부진 각오로 우리 함께 당당히 맞섭시다. 네,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안에서 70대 여성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서 충남도가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요? 네, 충남도와 태안군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군 7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날짜는 지난 28일인데요.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굴채칠을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것입니다. 위반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안군은 A씨의 자가격리 확인을 위해 1차 전화 통화에서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에 2차 통화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 거주지를 방문했고 A씨의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 추적을 진행했었는데요. 위치 추적 과정 중 A씨와 전화 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A씨에게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거주지로 복귀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시죠. 각자 인연 안전보호랩을 통해서도 체크가 되고 충청남도만 해도 자가격리 자리에서 각자 전당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당 공무원을 통해서 규정 준수 여부와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또 안전보호랩을 통해서도 규칙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격리자들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호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위반자에 대해서 충남도의 대책은 중앙정부와 계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 벌금이지만 4월 5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징역과 벌금 천만 원까지 그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위반자들 강력하게 범위에 정해진 최고 한도에 어떤 법이 위반에 제재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만나보셨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가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방안을 마련했죠? 네, 대전시에서 오늘도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영국 입국자 1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았었고요. 세종도 부자가 영국에서 입국한 뒤 보건소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분류됐었는데요. 이렇듯 지역에서 해외 입국자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대전시는 현재까지 지난 14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역을 통해 도착하는 입국자들을 동구 만인산 푸른학습원과 중구 침산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에 임시 격리해 진단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세종시는 KTX 전용 열차를 통해 해외 입국자를 수송하고 오숙역에서는 구급차와 자차를 통해 자택까지 이동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충남도도 도내 주소를 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요. 13일부터 26일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대해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나흘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일 이후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시군 홈페이지와 도재난문자로도 안내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가 되는군요. 김중혁 기자 오늘 자세한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로나19 소식 알아봤습니다.